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물찜소스 레시피 고춧가루 1스푼 설탕 2스푼 다진마늘 1스푼 맛술 2스푼 간장 3스푼 고추장 1.5스푼 물 1컵 후추 약간 해물찜소스 완성! 고춧가루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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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완성 오징어 4마리 러브스톤 꽃게 아리비 오징어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해물찜을 먹어볼거에요 랍스터 오징어 꽃게 새우 오징어 다리도 빼놓지 않았어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보여 오징어 다리에 팽이버섯이 꽂혀있어요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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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귀여운 랍스타 이 조그만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뜯어볼게요 짠 소스 내장 내장 주먹바부 내장 하지만 구워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다리만 빠졌네 콜라 한잔 짠 오징어 다리랑 먹었네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엄청 땡글땡글해 오징어 다리 우유 딸기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오징어 원래 새우를 안 까먹는데 가끔 까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팬서비스 내장이 아직 남아있어 너무 맛있어 와 잘 먹었다 오늘은 이렇게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랍스터, 오징어, 꽃게, 새우, 가리비, 팽이버섯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이따 소주 안주로 먹을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